1년 내내 20도 안팎의 기온과 60도의 습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스마트팜에서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생육촉진기와 수확기 등 시기에 따라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합니다. 올겨울 자진비와 일조량 감소로 딸기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이곳은 다행히 10%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생육이 빠른 신품종 딸기에 최적화된 맞춤 재배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최상급 품질의 딸기 4톤을 무리 없이 수출했습니다. 일반 품종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고급 신품종, 골드베리 딸기도 미국으로 600kg 수출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속속 인정을 받으면서, 귀농한 청년 농부들의 관심도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신품종 딸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고급 신품종 딸기 수출을 위한 전용 재배단지를 늘리고, 품종 개발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아멘